여기가 어디요? 금산. 인삼의 고장, 금산. 여기가 금산하면 인삼 아니야.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인삼밭이 있잖아요. 인삼 향도 물씬 나고 또 여기 금산이 청정지역이래요. 수연아, 미리 청정지역 사자성화 나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미리가 점점 보면 원래 굉장히 머릿속이 되게 청순했거든요. 그게 좋은 얘기니? 그게 좋은 얘기야? 근데 뭔가 이상하게 좋은 얘기로 같긴 한데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제가 트럭킹마스터 하면서 많이 채워졌죠. 몸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많은 걸 우리가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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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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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요새는 트렌드가 젊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선생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완전 동원이세요. 저희는 같은 또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 지나쳐. 약간 지나치죠? 허언증이 있어서. 네,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우리 선생님 많이 드셔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그것도 이유지. 네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왔어요.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요, 손 좀 나야 돼요. 아, 혼나야 되나요? 혼나야 돼요? 아니, 혼나는 게 일이라는 게 힘들으니까. 네네.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그 얘기야. 여러분이 출연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직접 보여주고. 직접 먹이도 주고. 또 여기는 내가 녹용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타거든. 직접. 어떻게 만드나. 그렇지, 과정도.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 맞아. 이게 이제 방송에 뜨면 전국의 사슴 농가가 사는 거야. 맞아. 일상 유전해요, 정말. 아니, 이게 단순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사슴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고 이렇게 힘들어서 사육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뭐 산에 나서서 풀이나 뜯어먹는 건 줄 알았는데 사육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먹이는구나. 이런 걸 체험한 걸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일만 잘하면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좋은 선물 하나씩. 진짜요, 선생님? 와,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아. 우리 같은 선물 좀 하십시오. 산벽은 감히 맛볼 수 없는 선물을 내가 하나씩 할게. 오늘 좀 열심히 잘 될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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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